네,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 아침에 9시 강의라서 지금 6시 좀 넘었는데 굉장히 아침부터 서두르는 바람에 목이 좀 잠겼네요. 하가져가지고. 오늘 오전내내 강의가 있어서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신코레 생소걸림까지 살펴봤습니다. 도로 부분 같고요. 신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없으면 절기됩니까? 여기 있어야 될 게 없죠. 지금 신호등 없으면 절기됩 거죠. 신호등. 희대의 운전을 하더라고요. 운전 30년씩 하시는 분들도 틀리는 문제입니다. 맞춰보시죠. 올바른 신호등 어떤 것일까요? 노랑 빨강 좌회전 직진 1번, 2번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 2번, 좌회전 직진 노랑 빨강 3번, 빨강 노랑 직진 좌회전 4번. 마음 정하셨습니까? 갑니다. 1번 노랑 빨강 좌회전 직진이다. 2번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 2번, 좌회전 직진 노랑 빨강입니다. 빨강 노랑 직진 좌회전. 아주 골고루 잘 구경되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입니다.